1, 2, 3 커트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더 짧게 1, 2, 3 드라이브 자세에서 1, 2, 스윙 라켓 너무 돌아갔어 라켓 정확하게 잡고 틀어야 돼 그 상태에서 툭 너무 위로 떠있으면 안돼요 흰선에서 흰선에서 앞으로 그렇지 준비 흰선에서 앞으로 더 짧게 1, 2, 3 다시 1, 2, 3 그렇지 준비 1, 2, 3 다시 1, 2, 3 다시 한순간에 손목 그렇지 1, 2, 스윙 그렇지 1, 2, 스윙 오 나이스 준비 시작 1, 2, 3 기다렸다가 나오면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드라이브 자세에서 점프하면 안되고 1, 2, 3 발 부드럽게 발 따라가야 돼 오른발 사이드 스텝 그렇지 항상 발 따라가야 돼 발 따라가서 면이 계속 이렇게 가죠 정면으로 정면으로 힘풀고 있다가 손목 치는 순간 손목 힘 잡아봐요 1, 2, 3 준비 1, 2, 3 다시 1, 2, 3 1, 2, 3 그렇지 근데 계속 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면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알아요? 응 몰랐죠? 네 계속 삑사리가 맞네요 계속 면이 정면으로 들어가요 힘이 정면으로 실어야 되는데 계속 얘가 먼저 들어가요 왼쪽이 하나가 정면으로 정면으로 자 준비 대각 해볼게요 시작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자 대각 할 때도 직선은 이런 식으로 했죠 대각을 완전히 대각 하나, 둘 하나, 둘 면이 완전히 가야 돼 손목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손목이랑 팔도 같이 가줘요 그렇지 준비 손목도 가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팔도 가면서 손목이랑 팔 가면서 한 발 뒤로 가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자, 힘 풀고 그냥 베어요 그렇지 공이 짧게 떨어질 수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선보다 안으로 한번 떨어뜨려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더 빨리 스윙이 나와요 생각보다 스윙이 더 빨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으로 들어오면 안 돼. 옆으로 나와야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옆으로. 크로스 옆에 해보실래요? 아니면 이거 다시. 직선 두 개, 대각 두 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거는 점프에서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이게 스윙이 원래 드라이브 스윙이 끝까지 나와야 돼. 그 스윙에서 끊어주는 거야. 그렇지.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거야. 더 짧게. 드라이브 스윙에서 앞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짧게 끊어야 돼. 손목을 더 짧게 끊어. 그렇지. 하나 둘 짧게. 다시. 하나 둘 스윙. 오른발 닿는 순간 하나 둘 짧게.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이거는 드라이브인지 커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짧은 스윙으로 빨라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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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스윙도 길고 느리죠. 땅. 땅. 드라이브는 이렇게 간다면 커트는 그 순간 끊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준비. 그 순간 짧게 끊어. 이거 봐. 엎으면 안 돼. 자. 준비. 시작. 짧게 툭. 준비. 짧게 툭. 그렇지. 괜찮아요. 한 순간 스윙. 아까 뭐라 했죠? 땅. 땅. 그렇지. 한 순간 툭.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공 다 왔을 때. 하나. 하나 둘 셋. 더 앞에다가 가볍게. 하나 둘 셋.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안 돼. 뒷손목 나왔다가 나와야지. 뒷손목 살짝 나왔다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뒷손목 살짝 나왔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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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뒷손목 나와야지. 뒷손목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하나 둘 스윙. 기다렸다가.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다 봐요. 공이 오면은 따당. 기다렸다가 따당. 그렇지. 기다렸다가 따당. 준비 뻗어놓고. 한 순간에. 그렇지. 미리 뻗어놓고 뒷스윙 나왔다가. 뻗어놓고. 하나.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툭. 내 앞에서 툭. 이거 봐. 또 계속 이렇게 엎어지자.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박자 맞춰줘야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계속 엎어져서는. 자. 바꿔주세요. 자. 이제 대각으로. 준비. 한 순간에 뺐다가.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방금 잡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잡아놓고. 툭. 그렇지. 잡아놓고. 툭. 그렇지. 오. 방금 잘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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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오. 좋았어. 준비. 시작. 하나. 기다렸다가. 둘. 준비. 다시. 하나. 오. 좋아요.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하나. 다시. 좀 더 힘 풀고. 둘. 하나. 그렇지. 툭. 준비. 툭. 그렇지. 툭. 다시. 하나. 둘. 오. 오. 방금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항상 가야되는 면을 봐줘요. 하나. 그렇지. 둘. 자. 이제 직선도. 하나. 준비. 직선.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태각. 하나. 그렇지. 둘. 준비. 하나. 둘. 서대가. 하나. 둘. 하나. 둘. 둘. 잘 되다가 뭔가 삐그덕삐그덕. 자. 일단 바꿔주세요. 준비. 하나. 셋. 둘. 네. 둘. 힘 조절하면서 계속 직선할 때 아래 맞죠? 스윙 더 빨라야 돼. 한순간에 툭.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안 길게 툭.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둘. 마지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대각이야 직선이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더. 하나. 잘했어. 조절이 안 되죠. 세게만 치는 버릇이죠. 커트도 해야 되고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여기서 위로 올리는 것도 다 돼야 돼. 하나만 하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셔틀 만들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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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